아무 일 없이 우연히 널 만날 수 있을까 아 던져도 던져 견딜 수가 없는 날 붙들고 울고 싶어 어두운 몸에 불을 켠듯 내 길은 밤에도 이젠 무너져 버린 거야 힘겨운 나날 듯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이제 터프한 엘비스는 화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배우 같지 않아요? 알아봐 알아봐 이분은 바로 그룹 트위스 solo의 리더 인호진씨입니다 아 games 내가 인호진 얘기했잖아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나 인호진도 얘기했잖아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젠 무너져버린 거야 힘겨운 난 알듯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nsecure 생각 kalian 감사합니다.